기묘한 사건을 밝혀 진실을 밝히는 새 남자가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요괴 특공대라 부릅니다 오케이 세트 완료 그 어떤 요기도 내가 설치한 시스템에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 세민이는? 글쎄 의뢰자 만나러 간 것 같은데 얘기가 길어지나? 뭐? 음기가 강해 이거 느낌이 좋지 않은데? 안 되겠어 세윤이! 세윤이 좀 CCTV 좀 찾아봐 알았어 자 뭐야 쟤들은 영업 끝난 지가 언젠데 안 가고 뭐 하는 거야? 야야 작업 중 이자님 어? 아우 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저거 아우 야 소리 소리 못 듣나?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딨어? 세윤이 찾아야지 저거 세윤이 같은데? 그래 맞아 세윤이 뭐 하는 거야? 저, 저 할머니 뭐지? 어? 안 돼 안 돼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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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저 할머니 뭐야? 우리 와이프야 아니 애를 낳았다고 해도 우아가 너무 빠르잖아? 곱게 늙으셨잖아 그래? 네 너 잘 어울려 고맙다 이것 좀 먹을래? 양갱이야 아우 그래 맛있겠다 야 어? 어? 제사님 저 이거 아까 안 나가고 작업 걸던 그 커플 아니야? 이야 결국 성공했네 어? 걱정할 거 없어 오빠 믿지? 여기 잠깐 누워봐 어 왜? 좋아! 적극적으로! 그렇지! 뭐야 이거? 뭐야? 야 왜 열병이야? 뭐야 이게? 뭐야? 야 이게 무슨 뭐야 이게? 야 빨리 빨리! 어 빨리 들어! 기다려봐! 아! 빨리! 서둘러! 그 인간아! 그만 좀 쳐놓고 애들 좀 챙겨! 에이 걱정할 거 없어! 오빠 믿지? 잠깐만! 뭘 챙겨? 이 그릇! 이 아저씨랑 아줌마 아따는 그 커플 아니야? 걱정할 거 없어 오빠 믿지? 걱정할 거 없어! 오빠 믿지? 이거 다른 사람 아니야? 세상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어 아 아 아 아 머리 아파 아 안 되겠다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금방 간다 올게 잠깐 지금 분명히 금방 갔다 올게라고 말했지? 응 공포영화의 법칙 제87초 금방 갔다 올게라고 말한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 어쩌지? 아 안돼! 안돼! 우리 세윤이 제발 돌아와야 돼 제발 돌아와 세윤아 안돼 역시 세윤이 걱정하는 건 형밖에 없어 근데 우리 세윤이 없으면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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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누구한테 꼭 안 돼 꼭 들어가야 돼 야! 세윤이 좀 보게 빨리 CCTV 세윤이 있는데 좀 좀 틀어봐 빨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알았어 아유 우리 이쁜 세윤이 여기 있었어요 얼른 씻고 와요 우리 형아가 할 얘기가 있어요 아유 그래 잠깐 저 남자는 뭐지? 뭐야 어? 세윤이 세윤이가 위험해! 뭐야 뭐하는 거야 지금 에? 뭐야 저게 인간이야? 무슨 겨드라이 털이 저렇게 길어 아 아무튼 다행이다 돈 빌릴 수 있게 됐어 에이 진짜 자 다른 옷 좀 확인해 보자 자 어? 이 여자 뭐야? 우와 몸매 죽이는데? 어? 우와 최고다 오! 오 형 좋겠다 어 이야 완전 무릎도 짜 우와 오 야 몸매 죽이는데 어? 아이씨 근데 얼굴이 안 보이네 어? 누구지? 와 어허 장동민 완전 좋겠는데 으그씨 요괴 잡는다들이여? 고작 한게 저런거였어? 박대박 어서 알어 알았어 자 겨드랑이를 잡으러 어떻게 해 좀 더 알아놔 야 이거 cc집이잖아 앵글 고정인거 몰라 잠깐 저 녀석 어디서 많이 팔아 내 여자친구잖아 어?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 짓을 한거야? 어? 뭐야 저놈은 또 뭐야? 어? 저 뭐야 저 녀석 그걸 내가 어떻게 알어? 중요한 건 그녀는 네 여자라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어떻게 믿어? 좋아 저쪽이면 물자지? 성우오빠 난 오빠밖에 없는거 알지?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세요? 아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뭐야 누군데? 아 여기 관리소장님 10%에 데려오신대 관리소장? 응 뭔지 덜 봐봐 혹시 이 사람이야? 어 야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죽었어 지금 관리소장 자리는 비어있다고 아니 무슨 소리 하는거야 나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나한테 계약금도 좀 뭐? 너 우리한테는 분명히 돈 같은 거 안 받았다 그랬잖아 야 야 귀신한테까지 돈을 받냐? 아 그게 아니라 어? 아니 저기 아 야 됐다 어? 너 귀신한테 돈을 받든 누구한테 돈을 받든 돈 맡겨버린 이 돈 귀신 어 돈벌레 내 돈을 받았어 그냥 말 말 혼자 잘하라 알았다? 꼴도 먹이 싫어 아 아 아 아 그게 아니라 아 정보 잘못했어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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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히힛 히힛